동대문구는 탄소중립 미대도시 실현을 위해 2050 동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에서 군은 내 삶을 바꾸는 탄소중립도시 동대문구를 슬로건으로 탄소중립대행 기반 구축, 녹색건물, 녹색수송, 그린사이클, 녹색숲 등 5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은 먼저 탄소중립대행 기반 구축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녹색건물 조성사업으로는 공공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조기 추진,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녹색수송사업으로는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시설 이용 지원, 자전거 도보 친화적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녹색숲사업으로 가로수 식단, 트워크사업, 생활숲 확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이번 종합기획을 시작으로 탄소중립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은은 이제 변화가 devastated 거를 사짐한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구현해